안녕하십니까 박상우입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안티파의 시위가 미 전역에 걸친 약탈과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폭력으로 비화되자 중국이 반미선동에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은 트위터에 I can't breathe란 표현으로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미경찰의 진압을 비꼬았습니다. 반면 미 국무부 대변인 모건 오테이거스는 전세계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법치의 편에 서야하며 홍콩에서 약속을 저버린 중국공산당에 책임을 지워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국난을 조롱하자 한 네티즌은 홍콩경찰이 시민들을 폭력 진압하는 사진을 게재하고 홍콩의 자유시민들도 숨을 쉴 수 없다 홍콩 젊은이들의 목을 주는 홍콩경찰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화춘잉은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중국은 아프리카계 흑인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면서 미국을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네티즌은 육사천암문 학살사진들을 올리고 중국공산당에게는 중국인을 제외한 모든 이들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폭동이 할퀴고 간 에리에서는 폭도 1500명, 산타모니카에서는 400여명이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과격분자의 95%는 외지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부근에서 발생한 폭력시위에서는 200년 역사의 교회도 방화로 불탔습니다. 그런데 당시 방화폭동 현장에 담긴 영상에서는 쩌우 콰이좌우 콰이콰이 도망가라 빨리빨리란 중국어가 들립니다. 백악관의 물건을 투척하는 현장에서 지령을 내리는 이나 이를 듣는 이나 모두 중국인이란 확실한 물증입니다. 재미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이 소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누가 현장에서 중국어로 외쳤나 뒤에 조용히 숨어있다가 이를 마치면 도망가기로 한 것 아니었나 맞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니 이 동영상이 전 미국에 퍼졌다. 여기서 장무관이란 중국 영사관원으로 보이는 이가 현장에 갔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차이나타운에서도 차 옆에서 중국인으로 보이는 시위자가 검은 옷으로 갈아입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 미국 경찰이 체포한 안티파 조직원들은 미국 주재 중국의 대사관 영사관과 밀접한 연계가 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안티파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이론과 유격전, 재물약탈, 폭력행위에 조직원을 가입시키는 방법을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통전부의 K라는 임명의 이 네티즌은 중국이 건국 이후 자유세계에서 풀뿌리 공산운동을 계속해왔으며 2015년부터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만 해도 375억 달러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가하면 스스로를 LA의 중국 유학생 순즈양이라고 밝힌 이는 기왕에 미국에서 추방당하게 돼 공산당을 위해 호기를 부려왔다. 공산주의를 지지하는게 뭐 어떠냐. 길거리에서 바바리를 입고 소란을 피운건 우리들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실제로 LA에서 체포된 폭도 가운데는 중국계가 여럿 있으며 아예 대놓고 시다다 시진핑 어르신의 명을 받아 물건을 약탈하고 이를 내답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중국인 사회의 추측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쫓겨나는 중국 유학생들이 화풀이 차원에서 안티파에 가담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앞 폭동이 진정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란의 흔적이 남은 벽을 지나 백악관을 나오는 모습입니다. 폭발물이 매설됐을 위험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도보로 세인트존스 교회에 도착합니다. 한손에 바이브를 들고 이는 나의 횃불이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조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제 이성을 되찾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동생 테렌스 플로이드는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당신들의 폭력적 행위는 죽은 형을 다시 살리지 못한다고 말해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제 안티파의 폭력시위에 환매를 느낀 흑인들이 오히려 약탈 행위를 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달라스 중심가에서는 안티파 조직원들이 과격시위에 사용하는 벽돌까지 쌓아놓은 장면과 한 흑인 여성이 시위자에게 벽돌을 건네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미국인들도 실상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켄터키즈 루이스빌에서는 흑인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경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만화행위라는 경찰관도 뉴욕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폭력의 고리를 끊어 원래대로 회복해야 한다고 설득해 이에 감동한 흑인과 포옹하기도 했습니다.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는 미국인, 중국인, 베트남인들이 모여 메사추세츠의 봉쇄를 해제해 경기를 되살리고 공산주의와 결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집회에 참여한 중국계 미국인들은 중국 바이러스야말로 최악의 바이러스다. 검열 받지 않는 진실이 가장 좋은 백신이다. 메사추세츠는 중국 공산당에 대항해야 밝은 미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이용해 미국을 동부에서 서부까지 동시에 뒤흔들기를 바랬던 중국의 계획은 실패해가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막아야 한다는 그럴듯한 구호로 흑인경찰까지 살해하고 약자들에 대한 방화와 약탈이 이어지면서 그 사악한 본질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